안녕하세요. 판례공부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비엔나 협약과 위법수직증거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1710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5년 동안 한국이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에 파법경찰관이 통역인을 통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소변을 이미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엑스테시 양성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엑스테시를 먹었다는 거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2021년 6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6월에 검사가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통보를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거기에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재판에서 1심 재판 공판기에서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 와서 이거에 과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비엔나 협약상에 보면 외국인을 체포 구속할 경우에는 해당 영사에게 통보할 것인지를 반드시 묻게 돼있습니다. 미란다 원칙하고 비슷한 거죠. 미란다 원칙,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구속이 되면 그로 인한 이외의 체포 구속이 다 위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영사 통보권을 고지를 해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현행검 체포되고 체포 구속될 때까지 안 하다가 한참 구속된 이후에야 검사가 외국인에 대해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영사 통보를 할 거냐를 그때 구지 받은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의 체포 구속이 위법하게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체포 구속은 위법한 거 맞다. 대법원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위법한 거 맞다. 그런데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증거능력 개제가 사법적인 실횜에 반하는 결과 초반 초래 시에는 절차 위반 증거로 증거를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제일 보면 궤변이에요. 적법 절차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적법 절차 위반이 뭐냐 실은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안 했다고 해서 진술검은 침해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다 위법하다고 하는데 비엔나 협약 통기 안 하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증거능력 배제가 정의에 반하는 결과 초래할 경우는 증거 상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법한 증거도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고 합법 정의 실현에 필요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는 결국 외국인을 체포 구금할 때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영사 통보권을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영사 통보권을 행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영사 통보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법원 수사실무에서는 이런 대법원 나오면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의 권리는 절차 보장을 통해서만 보호가 될 수가 있고 그마저도 하지 않을 상태에서는 절차 보장이 안 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봐야 되는 게 사법적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절차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다 쓸 수 있다. 말은 거창하게 하죠. 절차 위반은 위법 증거라고 말은 거창하게 해놓습니다. 그것까지 부인은 못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피고인이 입증해야 돼요. 피고인이 실질적인 첨해가 있는지 그리고 사법정의에 반하는지 안하는지 피고인이 다 입증 안 하면 증거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서 여전히 후진적인 절차의 준수에 대해서 수사실무를 바꾸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대법원 판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외국인에 대한 영사통보권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한 증거이긴 하지만 여전히 쓸 수 있다. 이런 게 현재의 실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